. 순자 들어간 사람이 누구야 엄마 순자 들어가신 분 순자 들어가신 분이 울고 들어와 지금 순자 들어가신 분이 너 밥은 잘 먹니 너 살림은 잘하니 살림 못하나 봐. 아니 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순자 들어가신 분이 엄마야 작년에 한번 물어보자 좀 좀 선선할 때 가셨어? 아니 7월달은 더운데 약간 선선하게 좀 춥게 들어와 쌀쌀하게 들어온다고 몸이 그렇게 추웠는지 그렇게 들어온다고 자기가 순자 들어간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래 그럼 우리 딸이 알 거라고 밥은 잘 먹냐 이러고 있고 살림은 잘하냐 이불은 깼냐 설거지는 했냐 우리 애기는 잘 키우냐 언니가 좀 약간 덜렁대는 면이 있나 봐 덜렁대지 말고 그냥 돈 버는데 언니는 집중했고 살림은 엄마가 맡아서 해줬어 그렇지 엄마가 살림을 맡아서 해줬기 때문에 언니는 아마 살림에 관심이 없고 내 무게가 가장 아닌 가장이 돼서 돈을 벌었어야 됐을 거야. 엄마가 딸 고생 많았어 그래 우리 딸 딸 고생 많았어 우리 딸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엄마가 그냥 가서 어떻게 하지 지금 그렇게 들어오신 분 엄마 맞지? 근데 엄마가 굉장히 목이 아파요. 이쪽이 목이 굉장히 말하기에 힘들어서 아파요. 간암 합병. 근데 다 퍼졌죠 여기까지 다 퍼졌죠 퍼졌죠 그래서 목이 굉장히 지금 말하기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. 그럼 여기까지 다 전이가 됐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가셨을 때는 막말로 말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죠 그냥 목이 아프다는 말은 맞잖아요. 그니까 여기는 말씀 안 하시고 여기서 말하기에 굉장히 내가 힘들다고 말 못하고 못한 거 맞죠 여기까지 전이가 됐으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 맞다고요. 엄마가 굉장히 가시면서도 아프면서도 당신은 아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. 나 가면은 쟤 누가 아기 키워주지 나 가면은 쟤 어떻게 살지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말은 못했지만 눈으로 인사를 했단 말이야 눈으로 응 당신 신랑 있어도 신랑을 못 믿고 살았대 응 당신 신랑 누가 언니 언니 말고도 누구 있어요. 저 하나예요. 아니 여기 또 하나 있어요. 우리 애기 응 응 그리 말해요 나 가고 나면 그 애 누가 봐주지 그니까 아무도 없어요 언니 옆에는 언니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는데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가야 되는데 두 눈 감아야 되는데 고통스러워서 두 눈 감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우리 딸을 두고 우리 새끼를 두고 어떻게 가냐 딱 이거야. 응 엄마 가시고 응 엄마 가시고 엄마 아부 신랑이라 그래야지 아버지라 그러지 지니께 마누라에게 소중한 것도 알았고 응. 언니도 엄마 가시고 무기력함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두 손 다 놔버렸어 재작년 응 그 재작년에 문서 두 개를 엄마가 언니가 일을 한 수전이야 세 개를 일을 한 수전이야 김은규가 아니면 아니고 문서 세 개 돈이 착착 나가라는 수전이란 말하는 거야. 문서를 잡아도 내 거 아니라는 뜻이야 다 넘어가라는 수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빗덩이에서 앉아있다고 지금은 신용 불량제에서 앉았다고. 아닌가. 맞아요. 맞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돼도 밖에 떳떳하게 하러 나가지는 못해 아니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어젠 날 그젠 날은 사장님 했으면 지금은 야. 사람들이 그럴 거란 뜻이야. 맞아요. 아니야. 맞아요. 그래서 내 엄마 가시는 것도 소로운데 내 먹고 살기가 더 힘이 들어. 아니야. 내 자식하고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. 근데 거기에서 친정 아버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친정 아버지는 엄마 가시고 나서 당신들한테 무관심이야. 그러니 언니는 자식 볼 누가 박혀와도 못해주고 하니까 여름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. 맞지. 지금 나는 울고 싶어 언니처럼 울고 싶은데 여기서 눈물이 이 안에만 고여있어 나오지가 않아. 그러면 엄마가 이태금 아버지 따면 참아온 인생이야. 당신 엄마의 아니야. 맞지 그리고 언니도 그래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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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웠지만 언니도 엄마가 계실 때 그렇게 말 듣지는 않았어. 삼촌분에 매일 빠졌어. 엄마가 당신 다면 속삭여 아버지 다면 속삭여 그런 인생 살다가. 살다가 마지막에 내 혼신이 병들어서 가신 분. 맞지. 응 되게 춥게 들어와. 여기가 뭐게 지금 이 무녀가 말을 꺼내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말을 하는 거라고 엄마를 탔을 때는 말이 안 나와 못하겠어 여기 갈 때는 죽게보다 힘이 들어 안 나와서 내가 억지로 내가 내 저기를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아닌가 응 그런 엄마가. 이 정신이 이 년 전부터는 혼미했대요. 혼미했다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냥 내 죽는 거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딸이 기반 잡아놓은 것만 보고 갔으면. 자기가. 편안하게 갔을 텐데 편안하게 가지는 절대 못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마지막에는 다 호수까지 꽂고 갔다고 뭔 말인지 알지 말은 안 나오고 목에 호수까지 꽂고 엄마의 가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엄마의 가신 게 중요해 너무 엄마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라도 정신 차려. 니 니 아버지하고 똑같애 하는 행동이. 아니야? 누가 너 도와줄 사람 없다 그랬지. 애기 니가 키우면 정신 폐딱 차려서 일 나갈 생각해 청소부라도 가서 해석하든지 뭔 말인지 알아? 좋은 일만 골라서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말에서. 하거나 아니지 니 새끼는 그렇게 키워야지 키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응. 자네한테. 대한민국에 가만히 앉아서 돈 줄 사람 없어. 무슨 말인지 알아? 내가 그런다고 일하기에는 일하기에는 내가 너무 무기력해. 자네는 애기만은 안 낳았다면 날라리 사주야. 날라리 사주 뭔 줄 알아? 뭔 줄 알아? 그렇지 한 곳에서 처박해서 일 못 해. 그냥 이 쓰레기 질질 끊고 누가 여기 와서 뭐 마시자 그럼 가야 되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. 그게 날라리 사주야 내가 안 그러려고 내 기분 따라. 근데. 신랑이라는 종자는 돈 온 곳을 아니니 돈도 못 벌어오면서 그냥 말만 자꾸 그런 것만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하니 신랑하고 나발이고 글빨 필요 없다 너 가라 했을 거야. 그러면 너부터도 곤치고 가라고 하라고. 자네를 느끼며 사내.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게 여기 안 들어와. 나 점 보러 온 사람한테 그래 너한테 보살일 뭘 할까요 묻지 말고 네가 점을 보러 왔을 때. 어 나 뭘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럴 땐 무당에 도와주는 거야.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나 뭐 할까요. 말 안 해 왜. 지 머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니. 내 말 틀렸냐. 응. 아까. 순간 엄마가 먼저 순자 들어가신 분 맞지 응 그분이 팽생. 팽생. 눈물로만 살았단다. 팽생 눈물로만 살았단다. 알겠어. 내가 내 서방 땀 엄마 첫 번째 신랑 아니지 아버지가 아니지 아니 첫 번째인데 한 번 자꾸 엄마가 누가 엄마가 갔다 왔던지 아버지가 갔다 왔던지 한 번 누가 살짝 해. 아닌데. 아니 아버지. 근데 내 제가 물론 응 아버지 살짝 물어봐 왜 그러냐면 뭐 잠시. 그 잠시 잠시 뭐 이 교를 살았든지 동고 생활을 했든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는 내 인생을 닮은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내 인생을 닮았다 그래서 묻는 거야. 응. 왜 이 말 하냐 아버지 당신 아버지 집에 관심 없었어. 엄마의 힘든 생활로 살았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걸 보고 큰다며 자네가 앞으로도 정신 차려서 살 생각은 해야 되는데 세상 나기가 무섭다고. 아니야 세상 나기가 무섭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돌아가신 내 엄마만 찾을 거냐고 눈물이 안 난다고 했잖아 우리 아들인데 눈물이 안 난다고 내가. 안 나서 허가 나는 게 아니라 당신 엄마 여기가 가. 한 바퀴 안 챙겼다고 둘이서. 둘이서 내 말 틀었으면 틀다고 해 노트브라고 내내 하지 말고 싫어하니까 알았지 둘이서 지 뜯어먹듯이 뜯어먹었다고. 틀렸어요. 속삭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. 응 여기에서 엄마가 굉장히. 자네를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식 잘 키우려고 아까 또 하나 있다 그 손자네 그치 그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 크지 못하고 다 키우지 못하고 가신 그분이 굉장히 울고 들어와. 우는데 내가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서는 우는데 여기서는 와가 나. 어 근데 무슨 애도 울고 싶다고 우는 게 아니야. 울고 울고 싶어 안 울었지 안 울어 안 울어. 어 얼마나 지독한 인생을 살았으면은 안 울어 울어야 되는데 안 온다고. 그냥 정 그만 그리고 엄마한테 정은 받았어 못 받았다면 거짓말이야. 굉장히 받았어 틀렸어 받았지. 그러면 밖에서 정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 일어나 일어나서. 어 그래도 내년부터 내 훈전부터는 괜찮아 지니까 지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엄마는 아직 힘이 없어 엄마 나 이제. 진짜 해 볼게 나 진짜 해 볼게 응 그래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시면 나는 괜찮다고 보여. UDE 거짓말